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에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학번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고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성명 필드에는 반드시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필수에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필드 크기는 10으로 설정할 거 필드 크기 10으로 되어 있네요. 다음 세 번째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성별 필드에는 M과 F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선택하신 다음에 M 또는 F에서요. 월 연산자 이용하셔도 되고요. 인 연산자 이용하신다면 M 또는 F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화번호 필드에 입력시 문제 제시된 거와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요. 문제 제시된 형식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괄호 열고 샵샵샵샵이 3개죠. 괄호 닫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시 샵샵샵 마이너스 그 다음에 샵을 4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호는 저장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론 하시고 0을 넣으시면 저장이 있는데 저장 안 하니까 생략하시고 세미콜론 하시고요.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 중 샵을 사용할 거 뒤에다가 다시 한번 샵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의 네모낭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실습해 보셨고요.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새로운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옥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감옥 테이블 입력일 필드에 새 레코드가 추가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그럼 기본값에 오셔서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함수, 나오란 함수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닫고 입력합니다. 기본값에다가 날짜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입력해 주시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계 설정 문제인데요. 데이터베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미리 추가가 되어 있네요. 테이블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그러면 학생 테이블의 학번에서 성적 테이블의 학번으로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시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성적 테이블의 학번에 따라서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 누르십니다. 다음, 두 번째 학생 테이블의 학과 코드는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를 선택하고 학생 테이블의 학과 코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학과 코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에 대해서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삭제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선택 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성적 테이블에 성적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조회 속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성적 테이블에 감옥 코드 필드에 대해서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아래쪽에서요. 좀 칵이 커서 작게 감옥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조회 탭을 클릭하셔서요. 그 다음,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텍스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고 감옥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블 커리가 맞고요. 행온본에서 점점점 작성기 감옥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닫기 다음, 감옥 테이블에 감옥 코드와 그 다음 감옥 명 필드를 추가합니다.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감옥 테이블로부터 감옥 코드와 감옥 명은 가져오셨고요. 필드에는 감옥 코드가 저장된다. 첫 번째 필드가 저장된다. 바운드 열을 1로 하시고요. 그 다음, 열의 개수 두 개 가져오셨으니까 2라고 넣어주시고요. 열 너비는 각각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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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목록 너비는 1.5cm를 두 개 더하면 3cm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의 세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해 폼을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에서 폼에 성적 정보 입력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 머리끌에서요. 픽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내가 선택한 이미지 픽처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픽처 컨트롤에 아래 지시대로 그림을 삽입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탭에 가셔서 그림을 삽입하겠습니다. 점점점 클릭하신 다음 작업이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그 다음 크기 조절 모드에서 원래 크기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확대 축소로 바꿔주시고요. 첫 번째, 폼 머리끌에 대한 그림 삽입하셨고요. 두 번째, 폼 머리끌에 라벨 제목 컨트롤에 대해서 성적 정보 입력 창일까요? 선택하니까 라벨 제목 맞네요. 컨트롤에 아래 지시대로 서식을 설정하시오. 글꼴은 궁서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을 궁서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크기가 20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네, 두께 글꼴 두께 굵게 되어 있네요.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 텍스 맞춤을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벨 제목 컨트롤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글꼴 궁서 그 다음에 크기 20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본문에 TXT 학번과 TXT 성적을 TXT 학번 선택하시고 TXT 학번인가 확인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학번 필드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TXT 성적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운본에서 성적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 TXT 성적 컨트롤의 값이 가운데 맞춤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형식 탭에 가셔서 텍스트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미리 보기 그림의 형태로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폼을 선택하시고 형식의 연속 폼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레코드 하나씩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단일 폼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 폼을 팝업창으로 열리도록 설정하고요. 폼이 닫힐 때까지 포커스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폼을 선택하시고요. 기타 탭에 가셔서요. 폼을 팝업창 팝업이 현재 아니오.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예로 바꿔 주시고 팝업창으로 열리도록 설정하고 폼이 닫힐 때까지 포커스를 유지하겠다. 라고 하시면 모달에서 예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적 정보 입력 폼에서 다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성적 정보 입력 폼에 폼의 바닥글에 있는 txt 응시 횟수 컨트롤에 대해서 총 응시 횟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응시 횟수는 몇 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폼앗과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탭의 컨트롤 형식에 오셔서 는 하시고요. 폼앗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카운트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형식은 총 응시 횟수는 그 다음에 카운트를 통해서 구한 값을 대신할 숫자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몇 번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폼앗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 잠시 확인해 보기에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 보기 확인해 보시면 총 응시 횟수 몇 번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학생 정보 폼을 열면 학생 정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학생 정보 폼을 열면 오픈하면 그럼 이벤트에 가셔서 작성하실 거고요. 오픈했을 때 언오픈에다 하실 거고요. 다음과 같이 되도록 기능을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라요. 매크로로 구현하고요. 매크로 이름이 또 제시가 되어 있네요.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실 거고요. 매크로에 가셔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고트 레코드로 해주시면 돼요. 고트 레코드 그 다음 다음 레코드가 아니라 새로운 레코드가 입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레코드를 다음 레코드가 아닌 새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레코드가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만 함수 선택하시고 그 다음 레코드 새 레코드 해주시고 현재 작성한 매크로 저장합니다. 저장하셔서 이름을 뉴 정보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 정보 입력이라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시고 저장 클릭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우리가 폼을 열면 폼을 열면 오셔서 데이터 탭에 온 오픈해서 조금 전에 만드셨던 뉴 정보 입력 매크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세 문항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저장 한번 하시고 창은 닫아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매 출력 기능 구현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보고서 일자별 시험 성적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시험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분기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렬을 추가하실 건데요.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 추가 첫 번째가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다음 분기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가셔서요. 전체 값이 아니라 분기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오름차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분기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같은 경우에 정렬을 추가하셔서요. 감옥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실 거고요. 그 다음 표시하되 감옥명 필드에 대해서는 그룹 바닷글 영역을 만드시오. 그럼 감옥명 필드에 대해서는 자세히 눌러서 바닷글 구역 표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옥명 필드에는 그룹 바닷글 영역을 표시하겠다. 첫 번째 이제 정렬 문제 살펴보셨고요. 보고서 바닷글의 전체 컨트롤을 보고서 바닷글의 전체 컨트롤을 감옥명 그룹 바닷글 영역으로 옮기시오. 그럼 보고서 바닷글의 전체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 하셔가고요. 감옥명 바닷글 영역에다가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보고서 바닷글은 높이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옥명 바닷글 조금 전에 옮기셨던 감옥명 바닷글에 TXT 응시 인원 아마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TXT 응시 인원은 해당 그룹에서 시험에 응시한 인원수를 구하시오.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별표 입력합니다. 다음은 네번째 시험 날짜와 감옥명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시오. 시험 날짜에 대해서는 형식에 오셔서 이전 내용과 같은 경우 표시하지 않겠다 중복 내용 숨기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감옥명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셔서 중복 내용 숨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TXT 기준 날짜 TXT 기준 날짜 컨트롤에는 네 여기 있네요. 감옥명 바닷글에 TXT 기준 날짜 컨트롤 선택하시고요. 감옥명과 날짜를 표시 예와 같이 설정하고 아 그럼 표시 예라는 거는 감옥명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며칠 기준이라고 하는 거네요. 형식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표시 예처럼 날짜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선택하시고 표시하실 데이터니까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요. 먼저 감옥명이 대학 그 다음에 멀티라고 해서요. 감옥명의 첫 두 글자만 가져오라고 했네요. equal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 감옥명에 가셔서 감옥명 필드에서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두 글자를 가져와서요.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가 열려야 되겠죠. 가로 여시고 M% 연산자 다시 닫아 주시고요. 시험 날짜에 1을 이용할 거. 그럼 시험 날짜에서 1만 또 추출하기 위해서 데이란 함수를 이용하시고요. 시험 날짜에서 1을 추출한 값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며칠 기준 맞나요? 일날 기준이라고 표시할 문구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도 닫혀야 되겠네요. 일날 기준 다음에 가로까지 닫아 주시면 돼요. 가로 열고 데이 함수를 통해서 1을 구하고요. 일날 기준까지 텍스트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예요.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니까 TXT 날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 예와 같이 현재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는 하시고 나오란 함수를 열고 닫고 하시되 형식이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연도가 4자리입니다. Y 4번 입력하시고요. 빼기 MMDD 가로 열고 요일을 한글로 입력할 거니까 A를 4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시간이 있습니다. H 2번 분도 2번 그 다음 초도 2번 두 글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 일단 저장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오름차순 되어 있고 그 다음 바닥을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대학 9일날 기준 그 다음 멀티 10일날 기준이란 내용과 날짜 그 다음 네 이렇게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작업한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회의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감옥별 성적 조회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감옥별 성적 조회폼의 인쇄하기라는 아 여기 있네요.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따로 매크로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니까요.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에다가 직접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작성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 어떤 걸 작성하실 거냐면 To CMD 실행하겠습니다. Open Report 입력하시고 Open Report 보고서를 보고서 이름은 일자별 시험 성적이라고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프리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조건이 없으세요.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현재 작업한 폼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쿼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시면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감옥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감옥 테이블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감옥 테이블에 감옥 코드 오른쪽 끝 글자가 3인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경우 그러면 감옥 코드부터 우선 가져올까요? 감옥 코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끝 글자가 3인 경우라는 조건을 좀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3인 경우 감옥명 끝에 휴강을 붙이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감옥 코드에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3인 경우에 우리는 감옥명 끝에다가 휴강을 붙이는 쿼리를 작성하는 겁니다.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시는 거고요. 쿼리 도구에 업데이트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조건을 작성하시고 뒤에다가 쓰셔도 돼요. 조건을 먼저 나와있는 대로 작성하신다면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라이트 함수 감옥 코드에 가서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약간 너비를 좀 조절해 볼까요?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조건이 3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감옥명 필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감옥명에다가 뒤에 가로 열고 휴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감옥명에다가 다음 연결해서 가로 열고 휴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감옥명 필드에 감옥테이블에 감옥명 필드에 대해서 감옥명 다음에 휴강을 붙이는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감옥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3일 경우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래서 OA 실무일 경우에는 OA 실무 휴강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네요. 되셨다면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 누르셔서요. 쿼리 이름을 감옥명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실행 한번 해보시면 두 개의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감옥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성적 테이블에 없는 레코드를 검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일치하지 않는 거네요. 만들기 가셔서요. 쿼리 마법사의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첫 번째 감옥테이블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성적 테이블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감옥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성적 테이블에 없는 레코드를 검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성적 테이블에 감옥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감옥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라고 감옥코드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옥코드 볼 거고요. 감옥명 입력일 보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드를 가져오시면 돼요. 다음 누르시고요. 쿼리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쿼리 이름을 삭제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 목록 입력하시고 디자인 수정하시고 마침 한번 눌러보시고요. 현재 작성된 내용을 우리 한번 미리 보기 하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감옥코드 감옥명 입력일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할까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3번에서는 크로스텝 커리 문제이네요. 크로스텝 커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시고 크로스텝 커리를 만드는데 과별 정보 커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마법사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확인 그 다음 커리 탭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학가 이름이 핵머리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열머리글은 성별로 남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가 이름 성별별 인원수 학번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는 학번필드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커리 이름을 학가별 성적이라고 수정합니다. 아 학가별 성별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학가별 성별 입력하시고 디자인 수정 눌러주시고요. 마침 한번 눌러보시면 핵머리글 열머리글 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작성한 내용 한번 확인하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보기 가셨을 때 학가 이름 나오고요. 전체 레코드수 맞아요. 남녀 이거 이 부분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M이면 남 F이면 여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계 학번은 표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핵머리글 마지막에 있는 건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지우시면 되고요. 성별에 오셔서 IIF를 이용하셔서요. 성별이 성별필드가 같습니까? M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만 주시면 되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여로 표시하겠다라고 수정하시고요. 성별필드는 M이면 남 F면 여로 표시하시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셔서 남녀 개수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맞죠? 저장 한 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 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 가시고요. 커리 디자인 갑니다. 성적 테이블 추가 학생 테이블 추가 학과 테이블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성명 두 번째 감옥 코드 세 번째 성적 필드 가져오십니다. 네. 세 개의 필드를 가져오셨고요. 학과 이름을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이름을 입력 받으시려면 학과 이름 추가하시는데 화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매개 변수로 입력 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가로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고요. 제시된 그림에 학과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매개 변수로 입력 받을 거고요. 해당 학과의 성적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아 또 테이블을 생성하시는 거네요. 테이블 만들기 라고 되어 있고요. 테이블 이름을 커리 실행 후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을 학과별 성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별 성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저장 누르셔서요. 커리의 이름은 성적 조회라는 커리로 저장합니다. 성적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되셨으면 우선 한번 어떤 데이터가 추출이 되는지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시고요. 학과 이름을 정보처리라고 입력했을 때 정보처리라고 입력했을 때 제시된 크림의 레코드가 16개 레코드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장 한번 하실 거고요. 오른쪽 닿는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테이블이 완성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성적 조회라는 커리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하시고 아까처럼 정보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16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예 하시고 학과별 성적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